안녕하십니까? 3월 14일 뉴스인마켓입니다.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연 2.75%로 5개월째 동결했습니다. 한은은 14일 김중수 총재 주재로 금융통화위원회를 열어 기준금리를 연 2.75%로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. 미국 등 주요 선진국이 최근 경기 호전 양상을 보이고 있어서 향후 우리 경제도 경기 회복 가능성에 무게를 둔 결정으로 풀이됩니다. 그러나 1분기 경기가 기대만큼 회복되지 못하고 있고 일본의 무제한 양적 완화 정책에 대응해야 한다는 요구가 높아 금통위가 조만간 금리 인하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입니다.